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주식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한개가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사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라든지 또는 외국 기관들이 많이 사는데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또는 오늘 외국인들이 샀는데 주가가 안올랐다든지 또는 오늘 기관이 샀는데 주가가 안올랐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일단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해결하고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주식에 대한 뭐랄까요 이제 매뉴얼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두 가지에 대한 명제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식마다 주인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오르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호가를 보면서 통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매수라는 것은 다방면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현재 6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재 거래가 되는 도중에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해서 여기 하단에 있는 여기에 대한 매수를 한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빠져서 가격이 빠지는 결과를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위에 호가에 대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주식은 그때부터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죠. 여기서 위에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사든 밑에서 사든 이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고 똑같이 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이 창들이 현재는 체결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64,300원에 3주가 체결이 됐던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64,400원에 34주가 이렇게 체결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위에를 체결을 한다는 것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힘이 되지만 밑에 호가를 체결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가를 뺄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매수 효과와 매도 효과와 나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인이라면 현재 외국인들이 하던 자체를 매수를 한다면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가 유입됐더라도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빠지게 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기간이로 봤을 때 기간이 오늘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면 주가는 빠집니다. 기간이 매수를 했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이제 먼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상방에 대한 매수를 하는 자들을 우리가 추종을 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 상방에 대한 추종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면 주가 취의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주식수가 현재는 4,600만 주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일진 모티럴즈인데요. 이 주식 안에서도 유통 물량, 우리가 대주주에 대한 물량을 제외하고 자사주 물량도 있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회사 내 어느 정도에 대한 지분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지분들에 대한 지분. 그런 부분을 제외한 물량을 우리가 유통 물량이라고 하는데 이 유통 물량을 간단한 계산으로 만약에 유통 물량이 우리가 천만 주다.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이 천만 주에서 500만 주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거래될 수 있는 것은 500만 주 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천만 주가 남았을 때와 500만 주가 남았을 때 두 개 중에서는 당연히 500만 주가 남았을 때가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천만 주는 그만큼 우리가 물량을 가둬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은 양이 남을수록 좀 더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바로 주식마다 주인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1집 모티럴즈의 차트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왼쪽에서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기간의 매도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기간의 매도가 나오는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기간의 매도는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많은 장대의 은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가격대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다시 한 번 더 기간에 대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가 권역으로 내려왔을 때는 또다시 한 번 더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 같은 경우에도 기간에 대한 매수와 외국인된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양봉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기간에 대한 움직임이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을 해내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해석을 해본다면 현재 이 일진 머티럴즈라는 종목에 대한 양봉이 형성될 때는 반드시 기간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간 안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금융투자, 투신이 있을 수도 있고 보험이 있고 은행이 있고 또는 연기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이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보다 좀 더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매수가 아닌 좀 더 적극적인 매수로 주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주가 자체가 꾸준한 변곡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이 4만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올려내는 모습이었고 코로나 사태로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매도가 들어왔지만 다시 한 번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또다시 한 번 더 기간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1집 머티럴즈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뒤에도 계속적인 흐름 자체는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적극적인 부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간이다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결국 외국인 여기에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을 보더라도 기간에 대한 매도가 주가는 하락을 나타나는 부분이었고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그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왜 주가는 빠질까요?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겠고 오히려 이 주가를 좀 더 가지고 즉 매수를 보이거나 또는 매도를 하는 주최자는 기간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 번 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보시면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요.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최근에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기간에 대한 매수로 주가는 부양을 하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언덕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기간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때도 기간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저가로 빠지면 그때는 기간의 매도가 이루어졌고요. 다시 한 번 더 양봉을 형성해서 올라갈 때 기간의 매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기간에 대한 이런 움직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기간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부양되는 모습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빠질 때 고가 권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기간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좀 더 강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날도 많은 기간과 외국인들이 물론 매도를 했지만 기간의 매도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외국인들은 매수를 들어오지만 주가는 바뀌지 않죠.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간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매수보다는 기간에 대한 매수를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종목마다 주체자가 따로 있게 되고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외국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마다 정보를 알고 있는 자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 적극적 매수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찾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급에 대한 정답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